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도내에서는 일부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국의 근무지를 이탈한 9,076명 가운데 다시 복귀한 전공인은 294명이며 도내에서도 일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복귀 규모와 소속 병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공공의료기관 평일 운영 연장과 휴일 진료체계 구축 등으로 전공의 복귀 지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